대구 지역의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별 임금 격차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대구 지역의 평균 임금은 20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238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18.9%에 달해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최저임금 미만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